안녕하세요. 지월드를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포터 EV 무시동 히터 설치입니다. 기본 구성 부품들입니다. 포터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무시동 히터를 설치해 볼게요. 전기차는 연료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연료통이 외부 노출로 발생되는 문제를 지월드에서 본넷 속으로 연료통 매립으로 해결했습니다. 연료통 외부에 노출이 없어 깔끔하고 주의하기도 편하게 설치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연료통 위치에 가장 흡족해 하셔서 고민한 보람을 느낍니다. 무시동 히터 본체는 브라겟을 만들어 엔진 속으로 설치해 실내 공간의 손실을 줄였습니다. 송풍구는 조수석에 설치하고 저소음 연료펌프로 연료펌프 소음이 줄었습니다. 흡입구 필터, 연료필터, 소음기 연료펌퍼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치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엔진 룸에 설치해 일산화, 탄소 등의 위험성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무시동 히터를 장시간 사용할 때는 습도 조절을 위해 물수건도 유용합니다. 제품을 작동하는 컨트롤러는 쉽게 이동 가능하게 설치하고 리모컨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터 전기차 무시동 히터를 설치해봤습니다. 지월드 포터 본고 전문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시동 말고도 하체보관, 각종 공구암 등 포터 본고 정보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